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옥성 박사TV입니다. 오늘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. 저녁 6시 30분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한 분은 현재 뜨는 가수, 웃으면 보기와여 정해둔 가수를 모시고 아주 울림통이 큰 가수입니다. 재미있는 노래를 들어보고요. 한 분은 마술사입니다. 전남 마술회 현재 부회장입니다. 최재율 마술사. 노래와 마술, 마술과 노래로 이런 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. 조옥성 박사TV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설정해주시고요.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. 뉴스 포털 1 조옥성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